너의 마음에 들었을 때 어디를he 하지만 평소 Premierense WoW 부위마무 아버지 오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김양고 한글자막 by 김양고 잠깐만 오늘 하루에 한국어 칼리콘 칼리콘 소스 그리고 육즈드 프라인 시작 계란 오징어 닭다리 오징어 오징어 계란 오징어 새우는 날씨가 더 맛있었어요 새우는 날씨가 더 맛있었어요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오이도 맛은니 오이도 맛은 맛은 맛이에요 오이도 맛은 맛은 맛이에요 오이도 맛은 맛은 맛이에요 아삭아삭 치킨이 너무 맛있어 먹방식도 맛있게 먹고 싶 tämä 밥도 먹고 으깬 한입 치킨이 너무 잘 어울려요 치킨이 너무 고소하고 닭다리 마늘은 매콤한 맛이였습니다 왜 이렇게 먹으니 더 맛있어 근데 사고 싶어요 저는 이 면을 먹었지만 가위로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이 면은 뭔가 매콤하네요 오징어 오이로우 오이로우 참기름 고추냉이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꼬리꼬리 계란 좋아요! 매콤해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